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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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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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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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럼 깨우침을 얻은 첫 주차에 우리 불교는 실천 불교라고 했어요. 이론으로 하거나 생각으로만 해서 되지 않는다. 우리 불교는 실천을 해야 된다. 그럼 실천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 이론을 아는 보살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바로 문수와 보현이 부처님을 시봉하는 이런 보살로 형성이 되는데 실제로 보현보살이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당신의 깨우침을 실천하는 보사를 보현보살로 해서 등용을 시킨 것이다. 그러면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려면, 우리가 달마대사 선관법에서도 배웠단 말이죠. 그러면 달마대사의 선관법에 보면 깨우침을 얻으려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이치로서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행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래서 달마대사 선관법에 우리가 깨우침을 얻는 방법은 입론하고 행인론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바로 이 입에 해당이 되는 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바로 문수에 해당이 되는 거고, 행입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보현이다. 이게 바로 뭐냐? 유교 독여 사상이 음양 사상이지요. 놓고 보면 문수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고, 보현은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 쉽게 얘기하면 문수는 여자 역할을 하고, 보현은 남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문수와 보현이 형성이 되어 있을 때 부처님 법은 행지굽이 이르니라. 행과 지혜가 함께 마차가 두 바퀴로 굴러가야 잘 굴러가는 것처럼 바로 행지굽이 여고이란 문수와 보현이 이론과 실천이 같이 형성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주에 보현 보살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론으로 깨우침을 얻는 것은 바로 비루자나 부처님의 지혜를 터득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실천 행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보현 보살의 열 가지 원을 형성을 시켜놨던 거죠. 그래서 보현 보살의 열 가지 행원의 첫 번째가 예경재분원이에요. 예경재분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경, 예를 갖춰서 공경하면 되는 거죠. 누구를? 모든 부처를. 그럼 모든 부처를 예를 갖추어서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여러분들은 절에 있는 불상을 부처로 하라. 이미 부처님은 돌아가셨으니까. 또 불보살님이 실존하는 인물을 하나도 없잖아요. 실존하는 인물. 그러니까 모든 부처에게 예를 갖추고 공경을 한다는 것은 부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바로 왜 이런 실천 행을 갖다 놨냐. 자, 절에 있는 동상 부처님은 사불이에요. 죽은 부처예요. 그럼 부처님 제세시에도 동상북을 만들어놨느냐. 없었어요. 그럼 부처님 당신이 돌아가시면 당신의 영상을 만들으라고 했느냐. 만들지 못하게 했어요. 바로 뭐예요? 우상승배와 같은 여건이 생길 것 같아서 부처님 이미 예언을 다 해놓으셨어요. 혈대 불상 제작 같은 거 하지 말아라. 그럼 우리가 불상에다 예를 갖추고 공경하는 게 예의경제불이냐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부처다 라고 하면 구식과 강하사 부처라고 해요. 구식과 강하사 부처. 그럼 세상에 부처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만물이 다 모여요. 부처여요. 그래서 모든 만물에 자연의 이치대로 예를 갖추어서 공경해라 하는 것이 예경제불원이에요. 나아가서 모든 진법계, 허공계, 시방삼세의 모든 부처. 쉽게 들면 가정에서는 부모, 형제 부처, 친척 부처, 남편 부처, 아내 부처, 가족 부처. 이런 부처님을 비롯한 모든 구식과 강하사 부처님께 청정한 몸과 말과 생각으로 항상 예배 공양을 올리고 예배하고 공경을 하고.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예경은 뭘 갖다 예경이라고 해요. 가장 예를 갖추어서 상대를 공경하는 거. 바꿔서 얘기하면 나를 낮춰서 없애는 거죠. 그래서 달마대사께서는 예경을 예복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예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배.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한다. 나는 없애고 상대를 공경하는 걸 우리는 예경이다. 그래서 예경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보라고 이런 것들이 전부 예경법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절하고 합장만배하고 이게 다 예경법이에요. 그러면 바로 예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추고 상대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바꿔서 얘기하면 나를 철두철미하게 없애고 굴복시키고 상대는 상대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는 것을 예경이다라고 한다는 얘기에요. 이게 복이다라고 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은 바로 뭐에요? 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겪는 것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고통을 겪을 일이 없죠.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이기와 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는 것이 내가 없다라고 하면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결국 나를 없애는 법을 배우라는 게 공법이죠. 요즘 얘기할 때 흔히들 내 마음을 낮추라는 하심법인데 하심 자체가 사실은 공하고 나를 아예 없애는 게 하심법이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께 예를 갖추어서 공경하고 나를 없애고 그러면 우리 불교에서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절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절? 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 왜 그러느냐? 바로 절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절하는 곳이다라고 하니까 절에 가서 절을 억수로 많이 하면 대단히 훌륭한 줄 아는데 절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 결국 나를 없애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심이다. 내 마음을 낮추는 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땅바닥에 내 몸을 있는 그대로 참부 붙이는 행위 이래서 접촉 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지금도 동남아 쪽에 티베 쪽에 가면 일보일베다 해가지고 손에다가 신발 같은 거 메고 온몸에 가죽으로 해가지고 쫙 엎드려서 이렇게 가지 않아요. 이게 이제 접촉 내다. 이게 우리 북쪽으로 넘어올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체투지다라고 해서 이마와 팔꿈치, 무릎을 땅바닥에 대는 걸 가장 낮은 자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무릎을 굽는다는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자들 같은 경우엔 자존심 상에서 목숨이 끊어져도 무릎을 안 꿇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절을 하려고 하다 보면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나를 없애는 어떤 공용법이 오체투지이기도 한데 바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절이다. 그러면 우리가 절을 하는 것은 소원을 빌거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108배를 한다, 1080배를 한다, 3000배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3배를 하는 것은 불법성 3부의 귀일을 한다라고 해서 3배를 하지만 108배를 하는 것은 우리가 108번해를 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080배다라고 하는 것은 108배, 10배가 되는 것이고 3000배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3000대 1000세계의 번뇌를 끊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의미가 거기에 있는데 절하는 것을 마치 소원을 이루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문제가 되지요. 그러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절을 한다라고 하면 나를 없애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내세우는 거란 말이죠. 탐욕심과 교면심을 세우는 것. 그래서 완전히 나를 없애고 상대를 공경하라는 우리 불교법, 절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3000배를 했다. 이거는 180도가 다르죠. 탐욕심을 키우기 위한 예법이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불교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부처님이 하지 못하게 했던 걸 하고 있는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냉정히 보면 예경제불이라는 것은 모든 부처를 다 공경을 하고 나를 없애는 거예요. 그럼 가정 같은 경우, 간혹 우리 불자들 오면 열심히 절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해요. 왜 동상 부처에게 절을 하느냐. 차라리 살아있는 부처에게 해라. 라고 하면 또 오해 소리도 있어요. 제가 살아있는 부처에게 하라는 것은 절에 와서 1800, 1800, 3000배 할 능력이 되면 차라리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신랑 부처에게 1배씩 하고 또 아내 부처에게 1배씩 해라. 살아있는 부처에게 해야지 고맙다 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감사함에 느껴서 서로 사랑하는 어떤 여건이 형성해져 있지 아무것도 모르는 동상 부처한테는 절을 잘하면서 집에 있는 신랑이나 아내한테는 큰소리를 치면 절에 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부처님은 모든 부처에게 진법계 허공계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기 가족 부처에게 늘 절을 하고 살아라 하는 건데 절을 하라고 했다고 스님은 쑥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하는데 실제로 절을 하기가 쑥스러우면 어떻게 돼요? 마음만으로 절을 하면 되죠. 사실은 마음으로 절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제 행을 하는 거란 말이죠. 마음으로 절을 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상대를 존경하고 나를 없애는 행위예요. 내 뜻대로 말고 만들고 내 뜻대로 하려고 싸우고 하지 말고 나를 없애고 나를 굽히고 나를 낮추고 상대를 공유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 바로 예경제물원이다. 두 번째가 칭찬 여래입니다. 그 전에 회의가 나오던 황희정승이 길을 가는데 농부가 소를 몰고 일을 하는데 황희정승이 조용히 와서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물으니까 농부가 조용히 황희정승한테 와서 귀에다 대고 사실은 어떤 소가 일을 더 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걸 왜 굳이 꼭 귀속말로 합니까? 라고 하니까 소도 자기가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지요.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소도 하물며 자기 칭찬을 좋아하고 자기에 대해서 나쁜 얘기하는 걸 싫어한다고 하는데 세상에 어느 누가 나쁜 얘기하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칭찬 여래 원이다 하는 것은 진리로부터 오신 부처님 여래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열 가지 다른 이름으로 놓고 올 때 여래, 응공, 정변진, 명행적, 선사, 세관의, 무상사, 조장, 부처인사, 불세정 열 가지가 있는데 여래는 진리로부터 오신이에요. 쉽게 들면 부처님은 진리에 의존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의해서 사신 분이죠. 그래서 진리로부터 오신이다. 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부처님과 부모, 형제, 친척, 가족, 부처님을 비롯한 모든 부처님들을 노래와 음악의 신인 변제천녀보다 더 뛰어난 말로 오는 세월을 다 하도록 그치지 않고 그 공덕을 찬탄하고 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가장 좋은 신이 바로 노래신이다라고 해서 변제천녀라고 했는데 그 변제천녀보다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모든 부처님께 뭐요? 칭찬을 해라. 칭찬. 찬탄을. 칭해서 찬탄을 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보면 뭐 아내들이 뭘 잘못하면 아이고 그렇지 뭐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는 비하하는 소리 뭐 예를 들어서 식기를 닦다가 식기가 떨어져서 깨진 소리나 하면 그릇 깨졌어 하고 소리치는 것보다 어디 안 닫혔어? 하고 따뜻하게 얘기하는 쉽게 예를 들면 상대방의 허물을 볼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계속 칭찬을 하라는 이야기죠. 신랑을 칭찬하고 아내를 칭찬하고 자식을 칭찬을 해야 그 가정이 극락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의 허물을 끄집어 뇌에서 욕하고 비하하고 무시하고 이런 발언을 하다 보면 그 가정이 지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바로 뭐예요? 모든 부처님께 칭찬을 해라. 칭찬을 하고 살아라.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거 다 비하하는 소리. 이거 살생이지 않아요? 살생은 뭐 꼭 목숨을 빼앗아서가 살생이 아니라 그 사람 무시하고 비하하는 말하고 이런 얘기 다 살생이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보시지기의 인욕정진선정 반야의 바람일이 있어요. 그 중에 정진바람일이라는 게 있어요. 눈, 기, 코, 혀, 몸듯 해가지고 정진바람일은 바로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게 정진바람일인데 그럼 뭐가 정진이냐?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들은 밤새도록 절하고 약사야, 내 멀리 약사야. 이게 정진인 줄 아는데 그거 다 헛짓이에요. 그럼 뭐가 정진이냐? 내가 부처님법을 배워서 부처님법에 의한 부처님의 좋은 말씀이나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게 정진바람일이에요. 이게 정진바람일이지 모르는 사람들은 정진하면 절하고 연불하고 정진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완전히 불교를 너무너무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정진바람일에 해당이 되는 게 칭찬, 열애원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은 점 얘기해주고 칭찬해주면 잘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군되시는 분들 비하하고 욕하기 전에 세상에 당신과 훌륭한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데 저같이 어리석은 사람 만나가지고 성공하지도 못하고 저 때문에 죄송해요. 항상 미안해. 해봐요. 여러분들 거사님들이 신랑분들이 모여 무릎이 깨지도록 열심히 살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아갈 거예요. 바로 부처님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근본 취지가 칭찬 열애원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현부살처럼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실천행이 두 번째가 칭찬 열애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광수공양원이에요. 광수공양원. 광수공양원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넓게 공양을 올려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양이다 라고 하면 다칠궁자에다 기를양자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 가셔서 예를 들어서 공양하세요 하면 대부분 밥 잡수세요. 이렇게 알아듣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공양이라는 뜻은 그게 아니예요. 공양이라는 용어가 언제 처음 생겼냐 하면 부처님께서 제 셋이 하루에 7가씩 7집을 탁발을 하시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좋은 법문을 듣기 위해서라면 도대체 부처님의 시간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을단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별로 모여서 우리가 부처님한테 법문을 듣기 위해서라면 아무래도 부처님 탁발 다니는 시간을 이용해서 법문을 듣는데 그러면 부처님이 탁발 다니시면 그럼 법문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러면 밥을 못 잡을 거 아니냐 음식을 그러면 차라리 그때 우리가 음식을 대접하고 법문을 듣기로 하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불공기도예요. 그래서 부처 불자 부처 불자 부처님께 바칠 공자 부처님께 바치면서 법문을 들어요. 그 법문을 듣고 아 부처님의 법이 모여 공안이치를 배우는 거 아니어요. 그러니까 결국 불공기도라는 것은 부처님께 음식을 바치고 부처님의 법문을 통해서 공안이치에 대해서 배워서 이것을 내가 실천해서 원을 세워서 실천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안이치를 만드는 건데 내가 공안이치를 배워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게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서원을 실천하는 게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불공기도 발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절하고 빌고 소원 성취 비는 게 불공기도 발언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법문을 듣고 법문을 들은 내용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세우는 걸 소원이라고 하고 그 서원을 실천하는 것을 출발 발자로 써서 발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뭐 기도한다. 무슨 기도한다라고 해서 시주금 많이 내잖아요. 우리 불교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법문을 들을 때는 뭐예요? 썩은 육포조각이라도 시주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법문을 듣는 건 시주를 하되 뭐 기도하고 이러는 것은 뭐 사실은 시주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참 뭐 무슨 기도비 무슨 기도비 뭐 해서 기도비는 잘 내요. 애기들 뭐 이런 기도 들어가자 그러면 기도비는 몇백만 원 좀 잘 내요. 근데 법문 듣는 데는 참 인색해요. 기도비는 물론 내면 좋지만 기도비 예를 들어서 뭐 열 개를 내면 법문비는 백 개를 내야 된다. 그만큼 법문은 공짜로 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부처님 법문 듣기 위해서라면 꼭 음식을 시주를 올렸다. 그게 바로 부처불자, 바칠공자, 불공이에요. 부처불자, 바칠공자. 그럼 예를 들어서 평소에도 부처님께서 어떻게 돼요.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어서 중생들을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니까 평소에 음식이나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불자들이 부처님께 갖다 네 가지 물건을 갖다 바쳤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음식, 의복, 좌구, 수행도구죠. 그 다음에 약. 네 가지를 바쳤어요. 이걸 갖다가 사사공양이라고 하는데 바로 사사공양이 처음에 공양이라는 용어를 만드는 시조가 됐지요. 그래서 네 가지 물건을 부처님께 갖다 바치는데 그냥 바치느냐. 부처님 깨달음을 얻어서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부처님께 바쳤기 때문에 일종의 네 가지 음식으로서 부처님께 바치고 부처님을 키웠다는 얘기. 길렀다는 얘기. 그게 기를 양자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음식이나 의복, 좌구, 약을 갖다 바치면서 부처님을 키운 걸 공양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밥값을 못하고서 밥을 먹으면 아이고 저건 식충이야. 저는 밥값도 못해.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은 밥값을 제대로 했어요. 해도 보통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땅히 밥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부처님 이름 가운데 열애 응공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마땅응자에다가 바칠공자. 마땅히 음식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해서 응공이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공양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응공 되세요 하는 얘기에요.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세요 하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공양하세요 그럼 밥 먹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 밥을 먹을 자격이 있는지 과연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해서 과연 내가 이 불법을 배우면서 이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는지 그걸 되살펴봐야 된다. 물을 안 먹으면 먹더라도 내가 물 안 먹으면 마실 자격이 있는지 이걸 되살펴보고서 그런 자격을 갖추는 것을 갖다가 공양하세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달리 공양하세요는 부처님 되세요. 부처님의 자격을 갖추세요. 마땅히 음식 먹을 만한 자격을 갖추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괜히 뭐 공양하세요. 밥 먹으세요. 절에 다니면서 그 용어 배웠다고 아무나 공양하세요. 그건 아니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과연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밥 한 끼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그걸 되살펴보라는 이야기예요. 과연 그와 같이 내가 부처님께 공양을 바치듯이 모든 부처님께 넓고 크게 뭐예요? 바로 음식을 바치는 걸 이야기해요. 음식뿐만이 아니라 부처님 제세씨에는 꽃, 음악, 향, 우유, 기름, 음식 여러 가지로 공양을 해 있는데 바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부모, 형제, 친척, 가족 부처님을 비롯한 모든 부처님께 난리 공양을 하되 그 가운데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고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또 중생들을 거두어주고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 받고 착한 일을 하고 보살이 할 일을 접어지지 않고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는 등의 공양 중에 가장 으뜸인 법 공양을 다짐하고 그래서 널리 공양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법 공양을 한다.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다. 혹은 어떻게 돼요? 바로 가족 부처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공급을 한다. 나를 버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공급을 하겠다. 과연 이런 식으로 살면 우리가 싸우고 살까요? 여러분들 오늘 배운 세 가지 열 가지 중에 세 가지 자, 부처님께 가족 부처님께 어떻게 돼요? 공경하고 나를 없애고 또 가족 부처님께 어떻게 돼요? 칭찬하고 좋은 말만 하고 또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가장 바르게 올바른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건강에 좋은 것 자꾸 챙겨서 드리면 싸움 할까요? 이게 바로 우리 깨달음의 실천행이다. 호연보살 10종대원 10가지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 세 가지에 대해서만 살펴봤어요.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합장들 하시고요. 서당지차 한당지차요 오다 무려 막지래변이 일어나 무슨 얘기냐 하면 부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서 탁발을 하고 나오는데 한 노인이 한 80은 돼 보이는데 집을 짓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집을 저 기둥 돌리고 석아래 돌리고 그래서 부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노인이 오래 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르신 저하고 얘기 좀 합시다 라고 해요. 아니 나 집 짓느라고 바빠서 죽겠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아니 웬 건축물을 이렇게 짓습니까? 아 저거는 내가 더울 때 지낼 집이고요. 이쪽은 추울 때 지낼 집이고요. 저기는 또 비가 오면 내가 지내려고 지금 짓고 있지요. 우리 부처님이 그래도 지금 굉장히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잠깐 시간을 내면 안 될까요?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정의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요. 제가 잘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나 바쁜 것 지나면 그때 와서 다시 얘기합시다. 나 바쁜데 자꾸 말 시키지 말고 빨리 가시오.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처님이 발길을 돌려서 나와요. 그 마을 어기를 막 벗어나는데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석갈에 올리는 나무가 올라가다가 놓쳐가지고 떨어지는 바람에 그 영감님이 머리를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요. 이때 하신 개송이에요. 더울 때는 여기에서 거쳐하리라 추울 때는 저기에서 거쳐하리라 어리석은 사람은 미리 걱정하지만 닥쳐오는 변고는 알지 못하네. 자기가 금방 죽을 거를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자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태산이지요. 그러나 걱정과 근심도 또한 걱정과 근심이 아닐 수도 없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세상일을 알지 못하고 미리 걱정하고 근심 속에 살면서도 결국은 뭐예요? 자신 마음의 지혜를 깨우치지 못해서 항상 어림 속에서 번뇌를 만들어 놓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 지혜를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 지혜로운 삶 사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더부다 제44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길봉 수능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D 불교 교육대학에서는 더욱더 생활 속의 창수경 달마대사 성관권 현대생활 불교 법의제 불교학계로 성찰스님 100일 법문들이 비롯한 발음 불법, 발음 진리 서길봉 수능의 SID 불교 교육대학 안전을 보자 심단자 바람을 다 동현오 언제동도 일제 보혜 쌓이자 생뚜이 목무이 생뚜시로 보호시 부사인 것 아멘